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15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. 교육부가 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수험생들은 반입금지물품 등 유의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겠습니다. 최희영 기자입니다.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폰과 같은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해 부정행위로 간주된 학생은 90명. 또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 해당 선택과목 외에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등의 행위로 적발된 학생은 87명. 이 같은 부정행위로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총 187명의 시험성적이 무효화됐습니다. 교육부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반입금지품목을 명시했습니다. 시험장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물품으로는 휴대용 전화기, 스마트기기, 전자계산기, MP3, 전자사전, 디지털카메라 등입니다. 반입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신분증, 수험표, 컴퓨터용 사인펜, 수정테이프 등이고 샤프는 개인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. 또 4교시 탐구 영역을 치를 때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 외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.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.